김완선씨가 올해 몇 년 차죠? 데뷔? 제가 86년도에 데뷔했으니까 내년이면 한 30년 되네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당시에 나이가 17살 캬 빨랑간다 진짜 진짜 시간 빠르네 당시에 같이 했던 팀들 누가 있죠? 그때 당시에 뭐 부활도 데뷔를 했었구요 소방차? 소방차는 88년도에 데뷔했어요 아 오히려? 제가 선배네요 그렇죠 박남정씨 소방차 이지현씨가 88년도에 데뷔를 했었고 당시에 뭐 나미 선배님도 같이 그때 네 나미 선배님하고 주현미 선배님 계셨어요 그때 아 그때 네 그리고 정수라 언니도 있었고 저보다 1년이나 2년 정도 빨리 데뷔했었죠 이야 정말 그 30년이라는 세월 진짜 그냥 눈 깜짝이야 금방 지나가 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걱정돼요 앞으로 30년이 얼마나 빨리 갈까 아니 그때 그래서 이제 곧대곧대 열심히 살면 됩니다 재밌게 그러려구요 그래서 불타른 청춘이죠 그러려구요 자 여기서 2부 끝곡으로 김만선 씨 데뷔곡입니다 오늘 밤 듣고 오게요 오늘 밤 듣고 오게요 네 完仔 아 예 첫 시 감사합니다.